2020년 3월 12일 오늘은 오메가3가 풍부한 저희 오리지널 국산 들기름을 포장을 했어요 저희 들기름의 특징은 살짝 볶아 가지고 어 색이 굉장히 연합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들기름 붉은 좀 거무수리라는거 좀 말씀하시는데 이런식으로 좀 투명하고 깨끗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한번 드셔보셔요 명탁의 막걸리 한 잔이 아닌 허민의 들기름 한 잔입니다 들기름 한잔 오burg 오포 request 오pson 오돌 오 Hinter